쿠바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. 지금은 9시 정도 됐고요.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숙소를 정말 잘 잡은 거 같아. 뭐 인터넷도 안 되고 검색도 안 되고 물론 여기 오기 전에 알아보긴 했는데 직접 와서 보는 거랑 그런 게 많이 다르니까. 오늘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관광을 하려고 합니다. 아주 멋있는 건물이 보이네요. 여기는 관리가 되게 잘 돼 있네. 뭔가 깔끔한 그런 느낌이 나네요. 일단은 아침을 먹으러 가야겠어요. 여행을 다니다 보면 좀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. 집에 있을 때는 활동을 거의 안 하니까 밥을 잘 안 먹는데 밖에 나가면 많이 돌아다니니까 아무래도 많이 먹게 돼요. 지금 쿠바 거리를 걷고 있는데 무슨 유럽에 온 거 같아. 이 건물은 페인트칠을 되게 이쁘게 해 놨네. 노랗게 해가지고 사진 찍으면 이쁘게 잘 나오겠다. 이렇게 보면 건물들이 되게 깔끔하고 그런데 주택가를 가면 완전 분위기가 달라져요. 거기는 건물도 오래되고 약간 좀 지저분합니다. 근데 그런 게 또 감성이라고 하면 감성일 수가 있지. 뭔가 빈티지하고 그런 느낌. 지금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간단하게 먹을 거예요. 여기서 먹을까? 옳라? 방금 아침을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토스트랑 계란, 그리고 레모네이드, 과일 이렇게 나왔는데 맛있게 잘 먹었고요. 옳라? 아, 페이? 페이? 고마워요. 이건 런던 택시입니다. 아, 런던 택시입니다. 1997년에 이 차량은 마일리우드에서 이 차량은 페르비아의 엠바시에서 이 차량은 유럽의 소식입니다. 안데레시 트로이, 스위스 사이트입니다. 되게 멋있네. 여기서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쁘겠다. 아, 이런 차 많이 봤어. 영화에서 많이 봤어요. 와, 이거는 진짜 멋있다. 문이 없는 차. 이것도 좀 귀엽게 생겼는데? 여기에도 특이하게 생긴 자동차가 있네요. 영화에서 많이 보던 그런 차들. 자동차만 있는 줄 알았는데 오토바이도 있네요. 이런 거 타고 다니면 되게 멋있겠다. 와, 이 검은 것보다 나는 이게 더 맘에 든다. 아, 이제 나가야지. 오케이, 그라시아스. 구경 잘 했습니다. 조금 걸어 나오니까 여기 또 아주 멋있는 그런 광장이 있네요. 여기는 뭐야? 학교인가? 이거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. 저 친구들이 나한테 계속 안녕하세요 그러고 있어. 여기는 춤 연습을 하고 있네요. 방금 광장에서 찾아 Fly, Milwaukee, Nur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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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uria ,... Fiona,unia, nur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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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uri, nuria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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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uria 특이한 단행이야 좆은ụ야 block ​​ 해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. 아이들이 뛰어노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서 이벤트 하는 그런 팀도 만났고 재미있게 잘 구경했어요. 기차가 여기 있네. 들어갈 수 있는 건가? 박물관 뭐 그런 건가? 여기 뭐라고 써 있네요. 한번 올라가볼까? 여기 뭐야? 아바티스타. 아바티스타. 뭐야 이거 들어오자마자 바로 설명을 해주는데? 뭐야 이거? 아 아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거 갈 수 있나? 와 여기 되게 멋있다. 아 여기 누워볼 수 있다고 하는데? 누워 눕는 체험도 할 수 있네. 아 지금 낮잠이 필요한데 여기서 자고 싶다. 여기 선풍기도 하고. line at the house, she's in front of the house. 선풍기도 있고... 온갱이 있고. 여기? 아 네. 나 근데 여기 입장료 안내고 들어왔는데 무료인가? 가이드 해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. 여기, 프레시디데 랩, 카페 여기, 위에도 침실이 있고 여기도 화장실이 있네요. 화장실 많다. 방금 여기 만비 기차 구경 잘 했고요. 이게 내가 들어가 보니까 따로 입장료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가이드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설명을 해줍니다. 팁을 드리고 나왔어요. 여기 왔습니다. 입장료 있어요. 15페소. 다양한 기념품들이 팔고 있네요. 쿠바 옷. 지금 여기저기 구경하고 있는데 가격은 얼마인지 물어볼까? 그냥 와서 구경하라는데 다 쿠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좀 시원해 보이는 그런 옷 있으면 사고 싶다. 얼마나 비싸나요? 어린이네요. 2개요. 1개요? 1개요. 2개요. 와 되게 비싸네. 감사합니다. 웬만하면 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비싸네. 놀랐어요. 그래서 다시 그냥 나왔어요. 여기 구경하고 있는데 되게 많이 파네요. 신기한 게 진짜 많이 팔아요. 여기는 이런 곳이고 정말 많은 상점들이 있어요. 근데 여기서 지나갈 때마다 계속 불러가지고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한데 감사합니다. 밖으로 나왔어요. 마켓 구경은 잘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가격대가 비싸네요. 이거 자동차 봐. 완전 쪼끄매. 근데 저런 차가 많이 지나다녀요. 그리고 이렇게 빈티지한 자동차도 있네요.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 일단은 검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와이파이가 되는 장소로 가고 있습니다. 검색을 하려면 특별한 장소에 가야돼요. 이게 아무데서나 인터넷이 되는 게 아니더라고. 여기 아주 좋은 자리가 있네. 이거 할 때마다 이거를 쳐야 되더라고. 2 0 자 이제 접속이 됐습니다. 이 카드는 3시간 56분 29초 남았네. 이렇게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요. 5시간 짜리 카드인데 중간에 멈췄다가 다시 사용을 할 수 있어요. 식당 검색해서 밥 먹으러 가야지. 에어비앤비 결제가 왜 안 되는지를 좀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여기 쿠바 나라에서 그걸 막아놓은 것 같아요. 그냥 안돼. 에어비앤비 결제를 할 수가 없고 그 앱스토어 그것도 이용이 안돼요. 그냥 안돼 다 안돼 그냥. 아 배고프다 밥이나 먹으러 가야지. 찾아보니까 맛집이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 가고 있습니다. 여기 식당에 왔는데 어 이렇게 메뉴판을 주네요. 콜라 어 랑고스타 이 소스를 바나나에 찍어서 먹으라고 합니다. 되게 맛있어. 이 소스도 맛있는데 이 바나나도 진짜 맛있어. 메뉴가 이렇게 나왔어요. 이게 랍스타인데 스페셜 메뉴라고 합니다. 맛있어 보이네요. 방금 밥을 먹고 나왔는데 1925페소가 나왔어요.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. 훌륭한 식사였습니다. 지금은 전역로를 보러 가고 있어요. 그 핑크한 차들도 많은데 이 노란차는 내가 처음 보는 것 같아. 와 이거 진짜 멋있는데? 지방이 없고 recognised falando. 이 노란차는 없어요. 중국을 retir는데? 아니 국내로여서. 중국어? 중국어? 한국에 큰 친구가 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그게 잘해? 어제. 네 감사합니다. 너는 큐바 시각을 좋아하지 않나요? 아니요. 감사합니다. 너는 오늘 저만큼 있긴 한데 큐바에서 4€? 아니요. 감사합니다. 굿프라이. 굿프라이. 아니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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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은 노을 보러 왔습니다. 해가 저만큼 있기는 한데 금방 내려올 것 같아요.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어요. 여기 자리 좋은데 여기서 좀 쉬어야지. 지금 이분들 작품 사진을 찍고 있어요. 코레아노. 코레아노. 아. 아. 사우스. 수우스. 아. 수우스. 이분 포즈가 아주 멋있네. 와 나이스. 네라. 모드. 아. 야. 아니. 이분. 왜 나한테 사진 찍어 달라고 하는 거야. 여기. 여기 친구들 있는데. 유 아미고. 아니. 왜 나한테 사진 찍어 달라고 하는 거야. 근데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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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뭐. 내가 찍는 김에. 다 같이 찍어줄게. 다 모여봐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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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ooks. 띠어 구이랄? 내 친구한테 사진을 찍어줘 비엔낭? 중국? 한국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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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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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여기서 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이랑 같이 사진 찍었어요 아주 풍경이 멋있네요 아이고 모르겠다 와 이렇게 누워있으니까 편안해요 하늘에 구름도 보이고 평화로운 쿠바의 하늘 오늘까지 아바나에 있고 내일은 히론으로 떠날거에요 여기 옆으로 보면 모로성이 보여요 저기 보이네요 저게 모로성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위로 쭉 올리면 세상이 거꾸로 보입니다 그냥 혼자서 놀고 있어요 지금 저분 지금 뭐 하시는 걸까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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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잘 추시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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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잘춘다 띠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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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몸치인데 방금 뭐 이렇게 춤추자고 그래가지고 같이 췄어요. 와우! 아미고! 바이! 짜오! 바이! 바이! 재미있는 친구들이랑 같이 놀다가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해요. 해가 많이 내려왔어요. 조금만 더 기다리면 멋진 노을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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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